반가워 머리 폭탄 맞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인애플 좋아하나요? 샤이니파이니 파이니파이니샤이니 파이니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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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가 브이라이브 이렇게 오늘 갑자기 라이브하는 게 갑자기긴 한데 하지만 이게 그냥 슬쩍 물어봤거든요 매니저 형한테 우리 브이라이브 이런 거 그냥 남들은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더라고요 쉽게 그래서 늦게 좀 늦었지만 진짜 개인 채널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나 그거 내 핸드폰 좀 갖다 주셨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멘트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자주 합시다 이게 채널을 만들려면 레벨이 높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케이크 어플리케이션 네 핸드폰 좀 보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만 이거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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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상관없다 됐다 I have put a lot of time and effort into this album You will see Maybe you see? You suck? 이미 봤겠죠? 그리고 I know times are pretty thought these days It's not thought It's tough 그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힘들다 But let's get through this together We're all in this together We're all in this together We're all in this together 당신은 영어 잘합니까? 네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나 나름 그래도 일본어도 좀 한단 말이야 한 개국어 하는 연예인이야 그러지 마요 영어 열심히 해야겠다 케이크 어플리케이션 사실 조금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좀 영화 받아 봤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몇 분 이렇게 6만분이 보고 계시는 거 같은데 크리미널 들어요 지금 뮤직비디오 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동시에 다 같이 플레이 합시다 어때요? 도망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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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블링 이스 종현 우리 반격팀은 탱민 두부 올리다는 온유 샤인이 만능 녀석이 불꽃 카리스마 민호 마이 네임 이스 민호 네 여기까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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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